실생활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팁을 알아봤습니다. 영상으로 만나보시죠. 오레오 쿠키는 우유에 찍먹해야 제맛인데요. 포크를 이용하면 손에 묻히지 않고 쉽게 먹을 수 있답니다. 청소기에 스타킹을 씌우면 바닥에 떨어진 조그만 물건을 찾을 수 있답니다. 컵케이크 종이를 사용하면 아이스크림을 흘리지 않고 끝까지 먹을 수 있다는데요. 동전 2개만 있으면 과자 봉지를 쉽게 열 수 있습니다. 페이퍼 클립을 이용해서 책상에 각종 선 정리도 하고요. 뉴델라 초코잼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아이스크림을 넣어 먹으며 깔끔하게 잼을 먹을 수 있답니다. 메시지를 모르고 잘못 보냈다고요? 바로 비행기 탑승 모드로 바꾸면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는답니다. 캔 오프너를 이용해서 플라스틱으로 포장돼 있는 것들을 손쉽게 열 수 있네요. 세탁을 했는데 옷이 줄어들었다고요? 물에 린스를 넣어서 그 물에 담궈놓으면 다시 제 사이즈로 돌아온답니다. 눈에 뭐가 들어갔다고요? 물을 받아 놓고 물 안에 얼굴을 넣고 눈을 깜빡거리면 이물질이 쏙 하고 빠진답니다. 빵을 묶어두는 클립을 선 정리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요. 피자 박스를 이용한 턱받침도 있습니다. 빨대가 계속 올라오면 이렇게 캔 뚜껑에 꽂으면 됩니다. 코엠 화제 영상이었습니다.